광주에프시와 함께 하실거죠. 광주에프시와 함께 하실거죠. 그동안 많이 고생했는데 앞으로도 앞으로도 맞서축구와 신고 200경기 300경기 200경기 300경기 200경기 300경기 더 많이 늦었으면 좋겠습니다. 꼭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광주에서 뼈를 묶길 바래.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내가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기도할게. 우리 팀을 잘 이끌어주세요 형. 축하해. 축하드립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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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승민이 형 이번 전북과의 경기에서 프로 100경기를 뛰게 됐는데 정말 축하하고 100경기인데 골은 넣을거죠? 기대하고 있을게요. 승민아 100경기 축하해. 뭐 있는데 포인트도 별로 없이 100경기야. 네. 축하하자. 아무튼 축하하고 영원히 광주에 레전드가 내려주길 바래. 승민아 사랑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행히 여러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